뭐하냐 뭐하고 있냐 아 나 지금 밖에 돌아다니고 있어 밖에 왜 놀아다니냐 이 시간에 야 난 도와줄 수 있어? 뭐해? 여기가 종로쪽이거든? 만나면 얘기해줄테니까 종로로 빨리 와 아니 어떻게 그냥 오라고 일단은 종로로 와 종로로 가서 전화해 어 전화해 자 지금 찬열군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왔다 왔다 지금 누가 합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내려 아 그래 액수의 백현이네요 백현 샌드위치를 50인분을 만들어야 돼 50인분? 그래서 50인분의 샌드위치 재료를 사야 되는데 이거 하나면 될 것 같은데 아 50명인데? 어 안전빵으로 2개 아 3개 3개 하나면 된다며 아 아 일단 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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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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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상 아웃 류 지금 여기 사람 뭐 하나 올릴까? 그래 야 나오라고 하면 나올게 큐 큐 오 organizers 와 억지로 가는 느낌이다 하하 8시 17분에 시간이 별로 없어 빨리빨리 만들고 빨리빨리 갖다 줘야 돼 여기서 내릴게요 저희 걸리면 안 돼가지고 아마 차로는 들어가야 힘들 것 같아 아 무거워